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앉으세요. 네. 근데 사진보다 훨씬 예뻐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. 에이, 설마요. 진짠네. 아, 근데 말 놔도 되지. 그럼요, 말 놓으세요. 뭐 마실래? 여기 버블티 맛있는데. 네, 좋아해요. 와, 심쿵. 벌써 막 고백하는 거야? 아, 그게 버블티 좋아한다는 말. 농담이야. 어서 오세요. 팝콘이랑 콜라 둘이요. 네. 아, 이건 제가 살게요. 영화도 보여주시는데.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빠가 살게. 그래야 다음에 또 만날 명분이 있지. 다음에? 또 만나자는 뜻인가? 팝콘 나왔습니다. 오늘 저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르기도 하다. 손님이 없으신가? 저 개자식이씨. 뭐야 당신? 아는 사람이야?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. 죄송합니다.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. 하루야. 공단호. 공단호! 누가 하는 거야 이게? 왜 나와! 데려다주고 싶은데 학교에 꽈무임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돼. 미안. 괜찮아요. 얼른 가보셔야죠. 고맙다. 다음에 오빠 또 만나 줄 거지? 네? 네. 너무 티 냈나? 이따 연락할게. 조심히 가. 네. 안녕히 가세요. 지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. 왜 이러지나 진짜. 자기 어디쯤이야? 난 벌써 와있지. 짠! 자기야. 자기 언제 왔어? 많이 기다렸어? 빨리 보고 싶어서 너무 일찍 나왔어. 가자. 어땠어? 실물 어때? 뭐 먹었어? 성격은 어떤? 또 보기로 함? 폭풍 질문. 또 만나자고 하긴 했어. 얼... 썸타나요. 집에 도착했어? 벌써 보고 싶다. 헐... 턱 왔는데 뭐라고 해? 어? 어떻게 답장해야 돼? 야야! 흥분하지마! 일단 바로 답장하지 말고 한참 있다가 답장해. 어떻게 그래? 씹히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. 지금부터 폰 보지도 마. 밀당 시작이야. 비슷해.